나는 서울 덕후다.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.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해볼까? 아니, 쓰레기를 이렇게 함부로 버려? 사람들 양심도 없네. 내가 사랑하는 서울의 환경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니. 주민조례 청구 제도? 우리 동네의 정책은 우리가 직접 만든다? 주민조례 청구 제도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고.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이 직접의 PC로 접속. 조례를 통해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한다. 주민조례 청구 제도. 나의 서울은 내가 만들어간다. 주민조례 청구 제도.